안녕하세요. 짜잔! 6시 내다역입니다. 오늘은 입꼬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정말 입꼬지는 다역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가장 기쁨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입꼬지를 해서 그냥 꼬물꼬물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쁘고 예쁩니까? 네, 다육이가 사실 많아도 입장 하나를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다육맘들이지 않겠습니까? 입장 하나가 너무너무 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귀한 입장 하나까지도 잘 성공할 수 있는 입꼬지 성공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다육이 입장은요. 이 입장 하나가 그냥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 씨앗 하나에서 새로운 개체가 자라나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입장 끝에 생장점이 있어서 이 생장점을 통해서 뿌리가 나오고 또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입꼬지는 사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거나 뿌리가 나오고 난 후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웃자라거나 자라면서 거의 힘을 잃고 없어지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입꼬지의 성공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입꼬지 100% 성공하는 비법, 첫 번째는요. 계절이 일단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봄, 가을 추천합니다. 그죠? 동형 다육이든 하형 다육이든 봄과 가을에는 모두가 다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꼬지들도 훨씬 더 빨리 나오고 뿌리도 잘 나오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 여름과 겨울에도 사실 입꼬지가 되기는 하지만 100%의 성공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봄과 가을을 추천을 하고요. 또 이렇게 잎을 떼고 잘 말려주시는 게 다육이 입꼬지가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다육이 입꼬지를 입장이 떨어지고 나서 또 입장을 떼어주고 나서 바로 흙에다가 심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8월 22일날 적심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입장들인데요. 바로 흙에 꽂아주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화분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잘 그냥 얹어 놓습니다. 그냥 얹어놓으면 이게 지금 이제 한 25일 정도가 이제 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시기가 딱 지나면 알아서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그냥 말려주는 거예요. 말려만 주면 이렇게 아이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들을 바로 흙 속에 넣어두면 이게 뿌리가 잘 나왔는지 자구가 잘 나왔는지 궁금해서 자꾸 이렇게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확인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가 나올 만 하면 꺼내고 나올 만 하면 꺼내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려고 하다가도 아이들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꽂지 마세요. 꼭 입장을 말리신 다음에 흙에다가 그냥 꽂아주시는 게 입꼬지 성공률 100%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입장을 떼어주실 때 물론 그냥 자연스럽게 떼어진 아이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입장을 뗄 때 생장점이 닫히지 않도록 잘 떼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입장의 끝에, 이 입장의 끝에가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닫히면, 이 끝부분이 닫히면 사실 아무리 싱싱한 잎으로 입꼬지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새로운 자구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떼어줄 때 이 부분, 이 생장점이 닫히지 않도록 잘 떼어주시는 게 100% 입꼬지 성공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기를 입꼬지 할 때는 맨 밑에 있는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입장, 그러니까 아주 싱싱하고 젊은 입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싱싱한 입장으로 입꼬지를 하셔야 입꼬지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 맨 밑에 있는 입장으로 입꼬지를 하면 어차피 하협이 지려고 영양분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싱싱하고 좋은 입장으로 입꼬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입꼬지의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 그때 저는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때 이렇게 딱 심어주고요. 뿌리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 물을 주셔도 괜찮아요.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입장을 보세요. 이거는 지금 뿌리가 안 나오고 자구만 지금 올라온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일 때는 사실 물을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을 줘도 빨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러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바로 흙에다 심어주시는 것보다 뿌리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심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입꼬지를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아직 입꼬지 흙에다가 넣어주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시다가 이렇게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렇게 심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입꼬지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꼬지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아이들은요. 지금 다 뿌리가 나와서 이제 입장이 떼어진 아이들도 있고 뿌리로만 이제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시죠? 네, 이 아이들은 매직잼 골드 아이들인데요. 뿌리가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뿌리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파트에 입주를 시켰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펜지, 오팔리나, 그리고 용월, 그리고 하늘미인, 올팻.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큐빅, 크로스티인데요. 뿌리가 잘 나와서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프리티. 프리티도 워낙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입주를 시켜줬습니다. 뿌리가 나왔어도 엄마 입장이 아직 다 마르지 않고 하엽이 지지 않았다면 사실 물을 안 주셔도 아이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는 매직잼 골드 아이들은 저는 아직 물을 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엄마 잎이 너무 쌩쌩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입꼬지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얼굴이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흙을 뚫고 이제 위로 올라오면 저는 그때 이제 물을 줄 거예요. 입꼬지 아이들은 워낙 수관이 가늘고 여리여리한 아이들이어서 이렇게 입꼬지가 작았을 때 물을 너무 지나치게 주시면 심하게 웃자라서 결국 그 가지가 물러버려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꼬지는 사실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흙 속에 넣어주시고요. 엄마 잎이 다 마르고 나면 물을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물을 주실 때는 절대 물이 흠뻑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반드시 스프레이로만 살짝살짝 흙을 적셔주신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짱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입꼬지에 이렇게 아파트에 입주한 아이들은요. 이름 반드시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날짜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입꼬지로 나오는 작은 아가들은 다 이렇게 커질 때까지 사실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푠바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트리나가 네. 이 시트리나가 이렇게 얼굴도 나오고 뿌리까지 나온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저는 이제 심어주었고요. 엄마 잎이 아직 너무 싱싱하니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가 더 커질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에 그냥 노출시켜주시는 것보다 살짝 반그늘에 시원하게 놔주시는 게 입꼬지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입꼬지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짜자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 요 또 계란판 사용하면 진짜 좋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입꼬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요렇게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서 물 줄 때에도 넘어가지도 않고 아이들을 구분해서 키우기에 참 좋습니다. 이제 계란판 버리지 마시고 요렇게 입꼬지 아이들 아파트로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역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